고연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요 열기가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굽고 놓고 막 울고 있습니다 춤을 안 추던 주설오기를 춤추게 만든 이 고연시장 안녕하세요 언니들 언니들 저희가 여기에서 흥이 많이 났지 지금 흥이 지금 바싹 올라오는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국도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시작하고 네 님과 함께 고연시장 상인분들과 함께라는 의미를 담아서 고연시장과 함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루쭈루쭈쭈 쭈쭈루쭈루쭈쭈 쭈쭈루쭈루쭈 저 푸른 초원이에 쭈쭈루쭈루쭈쭈 흐린못해 집을 짓고 쭈쭈루쭈루쭈쭈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 잘한다 봄이면 씨앗 뿌려 쭈쭈루쭈루쭈쭈 여름이면 꽃이 피고 쭈쭈루쭈루쭈쭈 가을이면 풍년 돼요 쭈쭈루쭈루쭈루쭈쭈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뚜루 뚜루 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뚜뚜루 뚜루 뚜루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 맞춘자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뚜루 뚜루 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뚜뚜루 뚜루 뚜루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 한 백 년 살고 싶어 한 백 년 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